그 날에 왔어요 뭐라는 거야? 빌린 비행기로 로우패스라고 그래. 신경 쓰이게. 애가 사진을 못 찍네. 빌린 비행기로 패턴 연습까지 한대. 아니 이건 비행기 빌려줬더니. 기신이 빠르다. 물 쫓아가네. 정우진 파트 일단 정방향 심장이 떨리니까 정방향으로 한번 깎아라구 정방향 그 다음에 대방향 정방향 그 다음에iary 정방향 신화 정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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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차가 내려왔다! 노파야 노파! 타러는 진짜로, 이게 다리 쩍걸 안타니까 맨면을 하면, 내가 다같이겠다 뭐지? 죽인다. 나 이거 사진기술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도 안 돕죠 그냥 랜딩을 해버려요 그냥 랜딩을 해버리면 되나? 결국은 보내는구나 결국은 보내 순간적으로 얘한테 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아 이건 뭐야 말이 씨가 돼버렸네 야 이거 또 많으셨네 날개를 쓰이잖아요 날개를 쓰이잖아요 야 그게 왜 안 되지? 순간적으로 제거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사진으로도 찍고 엔진만 펼쳐 엔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날개부터 나갔고 엔진은 괜찮아요 여기가